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예약 제111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기해월 계유 1이 되겠고요. 일진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주 명식은 어저께는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는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임수지만 오늘은 개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하고 같이 물의 기운, 즉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수죠.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저께 공부했던 것 복습을 하게 되면 역시나 임이라고 하는 것도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은 장대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여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상의 비유를 하더라도 임수는 크고 넓고 광활한, 광대한 큰 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대해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바다와 같은 그러한 크고 방대한 양의 물이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해서 얘는 어떤 물, 작은 물이죠. 하늘에서 내려는 이슬비 같은 거라든가 이슬비라든가 아니면 지장에서는 옹달샘 같은 그런 물에 해당이 된다. 어저께 임수는 특징, 임수는 신용하게 되면 어떤 특징? 충분하는 그런 충분 지정을 갖고 있고 이 충분한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범람을 해서 큰 홍수를 냈죠. 지금 캐나다 같은 데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데에서는 지금 또 비가 아닌 눈이 너무 와가지고 길이 땡땡땡땡 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봄, 여름, 가을에는 물로서 내리니까 비가 되지만 지금과 같은 동절에 비가 오게 되면 그건 뭐예요? 눈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보면 임수가 범람을 해버려서 주변에 엄청난 파괴력을 드러내게 되겠고요. 또 바다에서는 쓰나미 같은 거 있죠. 큰 쓰나미가 일어나서 엄청난 파괴력으로서 파괴력을 드러내서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영수 같은 것이에요. 음영수 내지는 정화수라고 해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하늘에 정상을 드릴 때 작은 맑은 물을 이렇게 떠서 나들의 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화수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더라도 충분한 성질, 임수 같은 그런 성질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개수의 핵심은 뭐예요? 청징함. 청징함이라고 해서 맑고 깨끗함.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맑고 깨끗함. 투명한 그러한 물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탁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임수는 뭐예요? 큰 바다이기 때문에 얘를 제방하기 위해서는 무토를 치용해서 임수를 제방한다고 했고 어저께 임수 설명할 때 기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하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범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토, 기토를 쓰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 일관이 개수인데 임수가 투출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수가 청간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수는 무토, 기토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개수는 기토를 쓰는 예외는 극히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왕할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나 을목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왕수, 왕한 개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따뜻하게 조우하게 되면 맑은 시냇물이 아주 진짜 투명한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주변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서 그 안에 모든 동식물들이 어울러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이거는 개수일관이 왕했을 때 목화를 이렇게 치유하는데 개수일관이 약할 때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도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지만 개수는 역시나 청징함,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음금이 신금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선생님, 경금은 개수 입장에서는 정인인 것이고 신금은 편인이기 때문에 정인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경금은 제가 경금을 설명하는데 이 경금은 뭐라고 했죠? 완철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완철금은 투박하고 녹이 쓸어있고 내지는 금방 땅속에서 캔한 그러한 금이기 때문에 얘네는 불수물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수물이 들어간 탁한 금으로 수를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수도 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석, 주옥과 같다. 보석이나 주옥, 그리고 신금은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맑고 깨끗해서 아름다운 광채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경금보다는 신금이 맑고 깨끗한 금이죠. 맑고 깨끗한 금으로 개수를 생겨줘야 개수도 맑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육신 눈만 생각했을 때는 정인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개수 일관이 좋아하는 것은 저런 경금인 정인보다는 신금인 어떤 것 편인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관이 약했을 때는 신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개수 일관이 강했을 때는 감목병으로서 상관생제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수 일관이 태어난 원령 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월 입동과 소설이라고 하는 것. 내일이 소설이 되겠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소설. 다음에 대설은 좀 의미가 있죠. 대설이 되면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대설은 좀 의미가 있지만 소설은 뭐냐 눈이 온다. 이때부터 소설이 되면 하늘이 기운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늘에서 설이나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이런 개념의 절기이고 쉽게 말하면 날씨 좀 더 추워. 입동 때보다 조금 더 추워진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사람으로 치면 얇은 패딩에서 조금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있고요. 내복도 빨간 내복 하나 입는 것보다는 두 개 입는 것이 어떤 사람은 춥다고 해서 빤스도 두 장씩 입는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내복은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하면 요즘 옷이 너무 좋아요. 옷이 너무 좋고 어디 가도 또 한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커피숍이라든가 난방이 잘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옷을 옛날처럼 두껍게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옷 자체가 가벼고 얇으면서도 따뜻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빤스도 두 장에 내복 두 장 빨간색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내복을 아주 겨울만 되면 아주 천호신주처럼 이렇게 받들고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게 되면 내복을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해월은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 초겨울이죠. 맹동이라고 하고요. 초동이라고도 하는데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제가 해자축으로 생각할 때는 남극 지방 정도, 북극 지방도 해당이 되었지만 남극 지방처럼 불쌍한 황제 펭귄이 자기 새끼를 날라고 발등 위에다 놓고 걔를 부활시키고 혹한에서 이렇게 추워서 얼어죽게 생겼는데도 그 종족 보전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모든 황제 펭귄, 아빠 펭귄들이 능력이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남극의 능물인지 이런 걸 보게 되면 펭귄이, 황제 펭귄이 좀 조짐성이 있는 황제 펭귄은 발등 위에다 잘 놓고 잘 품는데 얘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발등에서 그러면 날씨 자체가 영하 20도는 기본이고 30도, 40도 밑으로 막 떨어져 있으니까 이 황제 펭귄의 알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몇 초 만에 바로 얼어버리면 얼어서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 종족, 본능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춥다는 얘기예요. 혹한의 기운 그런데 황제 펭귄이 왜 그런 데 가서 새끼를 낳느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면 남극 지방이 너무 춥기 때문에 뭐예요? 천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남자가 색 알을 부하고 암컷 펭귄은 멀리 가가지고 뭐예요? 먹이 활동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대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극 지방에 있는 황제 펭귄은 어떻다? 겁나게 억수로 불쌍하다 남자 남자 숙허 펭귄이 잘못했는데 알을 떨어뜨려서 깨졌다 암컷 펭귄이 오면 그 그 뭐예요? 숙허 펭귄을 남편치고 안 할 겁니다. 그렇지? 하여튼 뭐 우스갯소리였고요 일단 해, 자, 축월은 그만큼 춥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드시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좋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뿔이 있는 병화가 있어야지만 해월에 물이 얼지 않고 땅이 얼지 않고 금이 얼지 않고 나무가 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월에 개수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무조건 뭐는 있어 줘야 된다? 병화는 있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 화가 없는 개수 화가 없는 감목 화가 없는 어떤 일관도 다 얼어버렸기 때문에 그 얼어 있는데 뭐에 황제 펭귄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죠? 매우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나야 되는 황제 펭귄이 될 수밖에 없다 화를 얻으면 따뜻하죠 이 화가 바로 해월의 병화인데 해월의 개수는 수가 왕한 계절이라 개수 자체는 왕하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는 약하죠 화토는 화토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해월의 해월의 절지가 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약합니다 그래서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감목이 아울러 있어 줘가지고 수의 기운을 수의 기운을 감목으로 설계하고요 이 감목으로서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준 것이 필요하죠 을목 가지고 수의 기운을 설계하기가 힘들고요 을목 가지고 병화를 생조하기도 어렵습니다 모양새는 식신생제하는 그런 틀은 갖춘다 하더라도 감목을 가지고 상관생제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용도로 화를 쓸 때는 병화를 쓰는 것이지 정화를 쓰는 것은 어떻다? 온당치 않다 개수 자체가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지만 개수도 신금과 마찬가지로 신금이 아니라 신금과 마찬가지로 정화와 마찬가지로 인성인 신금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해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생제하게 되면 사주의 배합을 잘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의 개수가 양수인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절제방해야지 임수가 개수를 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토, 기토만 개수를 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있는데 강물이 넘쳐서 우물과 섞이거나 우물이 있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는데 바닷물이 넘쳐서 우물이 섞이게 되면 우물이 탁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수는 무기토만 아니라 임수가 섞여도 개수는 탁해진다 이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넘쳐서 개수를 혼탁하게 만들지 않겠죠 개수가 임수를 봐서 문제가 생기면 비경 겁제에 의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개수가 해월에 따라서 임수가 있어서 무토를 쓰는 경우에 반드시 병화를 같이 써야되죠 청아리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5화라든가 5화라든가 4화 등이 있어서 조우를 해주고 무토로 생조해 주어야지만 4주의 배합을 완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일간은 어떤 수? 음수가 될 것이고요 해수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 개수는 음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체가 임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음대의 양이 되는데 그러면 겁제가 되겠죠 계속 해오리테나 그럼 겁제격이냐 겁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경격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해오리테나 원래 임수가 해오리테나게 되는 것을 그걸 건로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거는 계속 해오리테나면 엄격하게 따지면 건로격은 되지 않지만 건로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그냥 준걸로격 이렇게 보셔도 큰 이건 제가 만든 말이니깐 또 다른 데 가서 준걸로격이다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만 개수가 해오리테나면 건로격에 준해서 본다 신왕 사주가 된다 신일간이 왕한 신왕 사주가 된다 신왕과 신강을 또 구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왕은 일간이 월령을 듣겨서 왕할 때는 신왕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월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월령을 득하지 못했죠 물론 개수가 진에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미월이 때는 월령을 듣기지 못해서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한데 타간지로 금수가 많아서 개수가 왕해지면 이거는 신강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오늘은 해월이기 때문에 일간이 월령을 듣기해서 신왕 사주인 것이고요 임수였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병화로서 배합을 할 것인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모아지 않는다 충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 기토를 쓰지 않는다 단 병화는 무조건 필요하다 물이 얼게 되면 얼어버린 물은 얼음이 되죠 그래서 물은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목이 있어줘야 되는데 음목인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을 갖죠 어저께는 임신일 오늘은 개요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의 개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유금 정도 하나 있는 것은 나중에 대원이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이 유금의 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월의 개수는 화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유금이 축토를 끌어 땡겨 가지고 금이 더 왕해진다 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해수가 가운데 껴 있기 때문에 유축 금에서 반압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금이 좀 왕해지는 어차피 축토라고 하는 것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금도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연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금이 세력을 얻죠 그 다음에 수왕절이기 때문에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뭐예요 한습이 가중된다 기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저께 말씀드렸나요 해월의 수왕절이다 해월이 수왕절이라는 것은 물이 많다라 물이 많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타간지로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운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해월만 놓고 봤을 때 일정 온도라고 하면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기운은 더 떨어진다 20도에서 40도 이렇게 툭툭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지에 축토 하나 있는 것은 크게 문제 될 바 아니지만 연,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축에 뿌리를 둔 축중 기토가 투출돼서 개수를 뭘 한다 탁수를 만난다 개수는 뭘 싫어한다 탁해지는 것 여러분들 개수가 탁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 개수가 탁해지네 이런 것이 아니라 개수를 제가 뭐라고 하죠 음명수 마시는 물이라고 있는데 저게 탁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름에 더워 가지고 겨울에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저기 편의점 가서 목말라서 물을 샀는데 안에 봤더니 안에서 안에서 이상한 흙탕 흙탕 물이 있거나 이상한 벌레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그거 못 먹죠 이것이 바로 개수가 기토를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어느 기업 큰 대기업인데 거기서 가장 주력으로 파는 것이 마시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생충이 나왔더라죠 그래서 그런 물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수가 기토로 보면 흙탕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개수는 뭘 중요시한다 청징함을 중요시하는데 바로 이 청징함을 잃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기토가 잃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그래도 신금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있게 되면 기토가 개수를 극하지 않고 기토가 신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관 칠살이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이 개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개수가 탁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금이 있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역시나 뭐가 없다 화가 없다 화가 없으면 뭐가 안된다 조후가 되지 않는다 그럼 뭘 봐야 된다 생시에서는 화를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죠 임자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의 개수일관이 임수투출라면 뭘 한다 무토 병화를 써서 임수를 재해야 되는데 이 국세는 이 국세는 아무리 제아무리 무토 할아버지가 와도 이 정도 왕하면 무토를 쓸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된다 수다 토 원래는 토가 토가 토 극수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많은 물이 토를 갖다 쓸고 내려가죠 이런 경우에는 뭐에요 운에서는 화토 운이 아니라 목화 운을 봐서 목으로써 왕수의 균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화로써 조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해시이 마찬가지겠죠 개해시이 임수가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 해수를 하나 더 봤기 때문에 수가 아주 왕한 것이고 이 기토일관이 이 수를 재할 수 없죠 또 금이 있으면 기토는 수를 재할라고 하지 않고 금을 생할라고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령의 수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수가 많죠 이렇게 되면 영하 6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온기가 하나도 없죠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다 펭귄 황제 펭귄이 남극에서 알을 이렇게 부화하고 있는데 눈보라 치는 거 그것도 같습니다 아주 죽을 마실 겁니다 그죠 저는 펭귄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특히 황제 펭귄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가빈시 이렇게 되면은 개수일관이 인목을 받고요 인민에 뿌렸던 갑목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 갑목은 갑목은 토를 제거해 줄 수도 있겠고요 갑목은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 할 수 있다 개수일관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목을 보는 건 나쁘지 않고 또 인중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 인중 병원에서 뭐라 할 수 있다 미흡하지만 미흡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흡하지만 인중 병원을 쓸 수 있고요 역시나 목과 운을 얻어야지만 이사주는 좋을 수 발전할 수 있다 임자개축 개보다는 갑인씨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병진씨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병화가 지지에 뭐가 없다 뿌리가 전혀 없다 해월에 유금이 있어서 금을 생주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진토를 보게 되면 진유합금이라고 하는 또 합을 하죠 진유지지육합입니다 합금 그렇게 되면 또 금이 왕이 지니까 한습이 더 가중되죠 이것도 병화가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보지만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과 운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정사시로 보게 되면 이것도 사회상충보다는 유금이 사화하고 같이 합을 해서 이것도 금으로 화하기 때문에 화의 기온이 많이 약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뿌리로 정화가 투출된 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제가 경금 경오일 제가 갑신시 설명할 때 경금의 값목을 충해서 충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거를 또 정계충이라고 해서 일간계수가 일간계수가 정화를 충해서 정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또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일간은 뭐다 일간은 임금과 임금이 어디가서 삽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직접 농사도 짓고 그랬다고 하지만 원래 임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밑에 신혜들이 모든 것을 다 하죠 임금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끄는 것이지 개수일간이 가서 정화 마크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구요 사유 회금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사회 상충 돼서 사화가 깨졌다 까지는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사유 회금해서 화의 기운이 약해져 있고 정화에 사회의 뿌리를 뒀는데 사중 병화가 약해지게 되면 정화도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시의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오의 뿌리를 둔 무토죠 임수가 투출됐다 라고 예를해서 연갈이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면 무토에 쓰임이 있지만 임수가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토는 개수를 매몰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기미시 같은 경우는 화도 없는 것이 칠살기토가 또 투출되어 있죠 절대 바라지지 않은 생시라고 볼 수 밖에 없구요 경신시 내지는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는 아니지만 수를 또 다시 생해주는 한기를 생해주는 이것이 뭐란 뭐냐면 해완의 추운데 경신시 신유시라고 하면 추운데 에어컨 뜬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수가 많으면 차라리 시어머니가 날 때리는 것이지만 금이 많으면 신우가 날 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역시나 운당치 않죠 만약에 경신신유시 뭐 이렇게 임자개축시 말했던 것처럼 울룬어드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다른 생시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 여기서 금술로 가야 될 생시는 없는 것으로 보이구요 어떤 생시든 간에 무조건 어디로 간다 목화운으로 간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구요 내일 소설입니다 날이 또 꾸물꾸물해서 비가 오지 않을까 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구요 혹여라 눈비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날씨가 겁나게 억수로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